수준이의 루시를 마치지? 수준이의 루시를 마치지? 예찬씨 어떻게 하니? 니가 하도 혼날 말하면서 예찬씨 성까지 맞춰 이번에 신예찬씨 벌써 25점이야 아 나 안했네 이건 라방 한 것도 몇 번 봤어 내가 라방을 왜 봐 니가 원상씨 조원상? 뭐야 왜 알아 재미없어 이분 봤는데 모르겠다 이름 지연해 힌트 신씨야 신? 아 신? 얘 넘어가 나 이분은 진짜 처음 봐 처음 본다고? 본 적이 없어 최씨야 최? 신? 왜 지연해 뭔가 준이 들어갈 것처럼 제이길이냐? 최준은 인사 최준 아니 근데 그렇게 준은 안 들어갈 것 같아 제가 준이랑 잘 모르는거 진수하고 싶어 진수야 진수 안녕하세요 루시 진수입니다 진수 한편 하면 되겠다 진수씨 진수 아닌거 같은데 그냥 진수하고 싶어 이분도 많이 갔어 이분도 근데 이분도 거의 처음 본거 같고 이분도 많이 봤는데 이분도 많이 봤는데 막내야 지금 꾸러기 같아 표정이 꾸러기 심지곤씨 이름에 십자가 들어가 일? 그래 뭐 일인데 강일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이름 뭐여? 관객분들에게 편견을 쓴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는거 이분도 안경 끼셨어 베레모 썼어 베레모? 안경도 썼어 어? 이 사람이 저희랑은 이름 아닌가? 아니 이름은 모르겠어 아 누구인지 기억이 안 돼 나 강일씨도 들어봤고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이분도 못 들어간 거 같아 그래? 최씨 지금 공기용 디스크 공기상입니다 이즈 이즈 다주 cima encima 느낌이 다음 곰돌이는 신랑일인데? 아닌데 곰돌이는 신랑일인데? 근데 루시는 강아지 밴드인데? 아 정말 빠바바밤 와 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